자, 오늘은 아주 조마문 크루의 생존 게임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룬님과 함께 생존자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룬님. 반갑습니다. 최대한 오래 살아남아봅시다. 최대한 오래 살아남는 걸로? 오래 살아남고, 탈출하고, 둘 다 탈출하는 걸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저는 룬님을 버리지 않을 것을 여기서 약속드립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럼 저는... 정말, 정말 절체절명에 그냥 뭐라 그럴까? 자살하는 각이 아닌 이상은? 오케이, 오케이. 저도 무조건 같이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 이렇게 노디거든요. 살려달라 했는데 이미 밖에 있어서 못살려준다 그러면은...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이제 현실에서 살려달라는 얘기 하게끔 만들겠습니다. 어, 이거 누구야. 시작합시다. 형 누구지? 빨간 머리인가? 어, 나 빨간색 자체 재킷.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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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옆에 있어. 나, 옆에 있어. 가자, 가자. 가자. 나 뒤에 있다. 여깄다, 여깄다. 이거, 빨리 가자. 아 해야지, 이거하자 오케이 바로? 어 알았어어 싫어하지마 오케이 쫄리는데? 쫄려틸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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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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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 영! 나야! 나야! 나라고!! 도망쳐!!! 빨리 도망쳐로! 도망쳐!!! 아, 걸 role..mimß 나함orsa!! 일로와 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빨리빨리! 어딨어 너 어딨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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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를 잡네 할 수 있겠어? ㅋ 아하아아아아아아아 ㅋ ㅋ 야! 개다식아! 하하하하 야! 눈빛.. 하하하하하하 으아! 야!! 살려줘! 하하하하하 도망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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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x2 좀 이따가 괜찮아 도망가 괜찮아 괜찮아 도망가 어 잠깐만 뛰어! 뛰어! 머무라 뛰어! Hartrang!! 이야La어어어어어어어어 duż 너무나 기다려 너무나 좀만 기다려 여기서 구급 키트 나오면 아으우 allowing 기단이 그게 아니라 이미 영원판이 졌어 아아... 클라스 나, 클라스 나, 나 클라스 나, 나 심장박동 소리 들리는데 보고 있어 형 근데 내, 내, 내 캐릭 울고 있어 어, 어, 머리 위에서, 뭐야 머리 위에서 머리 위에서, 머리 위에서 풍찍 소리 왔어 풍찍 소리 위에서 누가 찍혔나 보다 지금, 지금, 지금 저 지금 나가야 돼, 무조건 나가야 돼 지금 나갈 타이밍이다 이건 나가야 돼 거기서 사람 있는 거 보이지? 애들, 오른쪽에 잠깐만 노란색 보여? 심장박동 소리가 계속 들려 뭐지? 뭐지? 내, 내 뒤에 붙은 거 같은데? 어, 됐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잠깐만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친구가 나, 나, 나 좀 치료해줘야 되는데 어디지? 와... 야, 비명 소리가 어딘다 형, 지금 내 시점에서만 이거 노란색 보이는 건가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노란색 보여? 사람 매달린 거?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왼쪽에? 어딨어, 어딨어? 직진으로 가면 돼 어, 쟤한테 가서 나 좀 치료 좀 해야겠다 어어, 지금 방금 보였지 노란색? 어어, 방금 팅 하는 거 보였어 걔 어딨어, 상대, 우리, 우리, 우리 편 어딨어, 우리 편 어딨어 계속 직진해, 직진해 오른쪽으로 돌아갔거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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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눈이 될게 오케이, 오케이 자, 그 전에 좀, 이거 좀 하자 어, 그거 하나 하고 아, 이거 상자 빨리, 구구 키트 아, 해야 되는데? 구구 키트 나와봤자 나 못 살리잖아 아니다, 내가, 내가 지금 비명 지르고 있거든 한 대, 한 대 맞으면 어, 잠깐만, 그쪽으로 지금 친구 한 명 온다 온다고? 형, 계속 그거 고쳐, 그냥, 일단 고쳐 한 명 갔어 어, 한 명 갔네? 두 명밖에 없네? 야, 얘 진짜 어떻게 되려나? 어 잘한다 뭐야, 뭐야, 뭔 소리야 어, 뭐가 딱딱딱딱딱 끓였는데? 저런 게 뭐, 트랩 까는 소리라 하던데? 그럼 내 주위에 있다는 건데? 나도 정확하진 않아 발매가 오늘이어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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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치, 그치 형, 그거 한 다음에 11시 방향으로 달려 그쪽으로 사람이 있으니까 이쪽, 이쪽 아니, 11시 방향이라니까 한시, 한시, 한시 어, 지금 그쪽으로 직진, 그쪽으로 직진 장애물들 사이로 다니면 돼 장애물들 사이로 다니면 돼 거기서 이제 3시 오른쪽 오케이 근데 지금, 근데 지금, 왜, 그, 개가 안 보여서 귀신이 안 보여서 귀신이라니, 살인자지 어, 개가 안 보여가지고 괴물이 안 보여, 괴물이 지금 지금 한시 방향으로 조금 멀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비명지르고 있어가지고 한 번이라도 걸리면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일단 사람을 어떻게든 만나 가사이를 돌면서 어, 그쪽으로, 그쪽으로 계속 가면 돼 얼마 안 남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쪽 방향이야 형, 왼쪽으로 가지마, 왼쪽으로 가지마 왜, 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 이쪽? 어, 거의 다 만났어, 거의 다 만났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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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글로 가지마 잠깐만 어, 잠깐만 어, 방금 방금 심장 막동 소리, 심장 막동 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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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평, 우리 평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일단 침착하게 들어 어 저 사람하고 형 사이에 있는 것 같아 아, 미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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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지금, 그러면 일단 상자를 잡자 상자를 상자를 상자가 어디 있을까? 스읍 한번 다시 가봐 한번 다시 그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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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한시로, 한시로 한시방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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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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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네 아니네 나 한명 아직 안죽게되는데 분명히 쟤 옆에만 있을거야 개구멍 찾았네 개구멍 개구멍 쟤도 몇명 남았는지 보일거 아냐 와 개가깝다 어어 어 이 집안에 있다 이 집안에 그런가보다 발바닥에 발바닥에 네모난 개구멍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 알겠어 발바닥에 네모난 개구멍? 괜찮겠어 괜찮겠어 지금 어 봤다 봤다 봤어 봤어 내 뒤에 있는 느낌? 내 뒤에 있는 느낌? 너무 돌지마 형 무서워 아 미친 그냥 이거 내가 봤을땐 치료 못하고 어 치료 못해 치료 못해 혼자서 그냥 깰 수 밖에 없을거 같애 이거 할려면 개구멍 찾아래 개구멍 땅굴 찾아래 땅굴 땅굴 근데 쟤누는 어떻게 소리소문 없이 저렇게 걸리냐? 바로 옆에서 딱 당했나봐 테이크다운은 근데 한 대 맞는것도 안 당했는데 그게 말야 아 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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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남은 희망은 이제 뭐야 쟤 아직까지 갈고리 모양이야 어 됐다 떴다 죽었어 제발 메디킷 오 메디킷 메디킷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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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깨면 진짜 레전드인데 됐다 어 비명 안지른다 일단 발전기를 한개 더 켜셔야 혼자일때 개구멍이 열려요라네 아냐아냐아냐 지금 개구멍 나왔는데 벌써 응 아니래요 짜지래요 지금 벌써 발전기 아니면 개구멍이라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지금 벌써 발전기 아니면 개구멍이라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지금 벌써 발전기 아니면 개구멍이라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어 지금 이미 OR 나와가지고 근데 메디킷 계속 들고 다닐 수 있구나 어 한 번이 아니야 어 저걸 나한테 썼어야 했는데 어 어 어 어 어 이리 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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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 예 같은 귀신놈 그렇지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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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 아니라 멀더야 멀더 오 어 어 아 근데 이거 힘들어 보인다 바로 뒤에 있다 바로 뒤에 있다 바로 뒤에 있다 어 여유 오진다 여유 오져 너무 여유 있었잖아 잠깐만 잠깐만 벌써 다 썼네 어 다 썼네 갈 거 확실하게 가야지 제발 그냥 도망가 제발 제발 지린다 아 근데 이거는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살 수 있다 어 제발 개구멍 어딨어 개구멍 이 새끼 어디 갔지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 방향은 맞춰서 오나봐 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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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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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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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제부터 보이는 발전기 켜버려 이제 와 오졌다 아 아 아니 이거 도대체 탈출 가는 탈출하는 구멍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여 지금 그냥 처음부터 구멍 찾을 수 있어 탈출 구멍은 어 탈출 구멍 찾을 수 있어 그 바닥에 그 문 막혀있거든 어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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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냐 방금 그냥 그거 어 뭐 네모난거 있길래 바닥에 어 비슷하긴 했어 아 아 지금 나 비명지르고 있어가지고 걸릴텐데 그거 찾아서 탈출하면 진짜 인정한다 원래 보통 큰 건물 어 근처에 있는데 없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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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제발 도대체 어디있냐 나 한번 보긴 봤는데 그거 탈출하는 사람 근데 걔는 문이 다 열려있는데 탈출하더라 거기로 안되겠다 이걸로 이걸로 비명소를 좀 낮춰야겠다 응응 좋은 판단이다 와 은신 상태일때는 두근두근 안하나? 아냐아냐 해 엑 어 아 아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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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어어 어 어 어 나 외상 호스트잇장에 올거같아 신장 확정소리 안 들려 오ㅓㅓㅓㅅ Christians 어흐 said 아앙 제발 은신해 안 들린다 형 안 들리네 아 안 들리는구나 어 나이스 나이스 이거 몰다 이거 살아날 수 있다고? 어 전혀 가능성이 없어보이는데? 이거 보소? 형 지금 농락당하는데 지금? 야 지금 이 근처에 갈고리 없거든? 어어 얘가 다 들면 아 들면은 내가 탈출하니까 일부러 형 안 들은거구나? 얘가 근처에 갈고리가 없어서 근데 리코버 다 채워도 혼자서 못 일어나는 걸로 알아 내가 아니야 아니야 위글 다 채우면 내가 빠져나가 아 그래? 얘가 이렇게 쳐다볼 수 밖에 없는게 근처에 갈고리가 없어서 데려가다가 탈출할까봐 일단 떨어뜨려 둔거야 얘가 클로킹까지 있는거 보니까 조금 적하네 좀 레벨이 있네 얘가 그냥 클로킹 기본이야 아 그래? 기다리자 기다리자 조금만 더 채우자 오케이 어 제발 조금만 더 채우면 돼 씨 조금만 더 채우면 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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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미요 아 개자식이 잘했어 형 충분히 잘했어 아 충분히 잘했어 아아 충분히 잘했고 바로 다음방 가자 잠깐만 업그레이드 있다 아줌마 업그레이드 아줌마 업그레이드 아줌마 업그레이드 아줌마 업그레이드 해서 메디킥 메디킥 열어야겠다 아줌마 메디킥 아니네? 아줌마 업그레이드 어허어 퍽장찾 돼있네 참고로 이 공간은 스킬입니다 스킬의 공간이고요 오케이 조이너 러비 완료 준비됐어 오케이 하나 둘 셋